안녕하세요. 염혜선입니다. 일단 이런 일로 여러분들께 인사드리게 돼서 정말 죄송하고요. 일단 수술은 잘 맞췄고 아마 6주 정도 걸릴 것 같아요. 네 번째 손가락이랑 새끼손가락이 인대 파열 및 뼈 골절이 나와서 수술은 잘 마쳤습니다. 일단 비록 제가 경기를 같이 못하게 됐지만 나머지 선수들도 열심히 해온 만큼 잘해줄 거라고 믿고 저도 밖에서 열심히 응원하고 있을 테니까 팬 여러분들도 같이 한 마음으로 6라운드 같이 응원해서 포기하지 않고 잘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저 괜찮아요. 감사합니다.